계엄 선언되다 보니까 그때 환율 폭등했었죠 1446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가상자산도 폭락을 했다 회복은 됐지만 어쨌든 출렁거렸어요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계속 갈 뻔했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외국의 주요 경제 언론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을 쇼쳐라 아 대한민국을 쇼쳐라 팔아라 그러니까 쇼스는 공매도 일단 파는 거지 실제로 나왔어요 대한민국을 쇼쳐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피해본 게 뭐냐면 뉴욕이나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었어요 쿠팡이나 이런 데 쿠팡 포스코홀딩스 ADR이라고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국내 시장은 쇼스를 못 치니까 외국 시장에서 쇼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한국 관련 ETF 같은 게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MSCI ETF 같은 게 한국 관련 ETF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게 아니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 불안한 나라잖아요 잠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만 언제 또 개전이 될지도 모르고 외국이 한국을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야 이제 평온을 좀 되찾고 저 정신 나간 인간만 끌어내면 되겠구나 하지만 외국인이 보기엔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한 나라구나 79년 80년도 전후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이 충격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도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대학에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 외국 학생들은 완전히 패닉이에요 아니 K컬처, K-POP이 좋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선진국, 안전한 나라 밤에 돌아다녀도 누구도 위험을 안 느끼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군인들이 막 나와요 이게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교수가 완전히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생은 이메일로 교수님들한테 저 바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말고사가 안 끝났거든요 다만 학점을 어떻게 제가 페이퍼를 제출할 때니 이걸로 대체해 주세요 그리고 귀국한다고 이메일을 쓰는 학생들이 꽤 여럿이에요 입장 바꿔서 우리 박 기자가 어디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하면 그리고 국회에 군 헬기가 떠서 착륙하더니 창문 깨고 들어가고 창문 깨서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보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죠 정말 우리가 수십 년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이 윤석열이라는 미친 인간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빠진 것은 틀림없어요 시궁창에 빠진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시궁창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빨리 닦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여파가 꽤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입니다 경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산재해 있어요 일단 이번 토요일에 탄핵소추가 될 거냐 말 거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탄핵소추만 되면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 저도 100% 탄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바라보기는 안 그렇거든요 탄핵소추되면 다음 절차 헌재에서 탄핵 결정될 때까지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거야 아니면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 그래도 거버넌스가 형편없어서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다 계속 팔고 있었는데 새로운 돈을 집어넣겠냐고요 한국에 그럼요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장보다는 일본을 가든 대만을 가든 다른 데 안전한 투자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여파는 새롭고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섰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불안 상태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파는 하루아침에 해결 절대 안 돼요 오래 갑니다 그렇네요 계엄 해제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계엄 또 선포하는 거 아니야 계엄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문제고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그럼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진짜 걱정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어요 이 폐해가 정말 말도 못하는 피해를 대한민국 그리고 온 국민에게 안긴 거예요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까지의 그 불안감 정도가 피해가 아닙니다 훨씬 심각하고 실제로 계산되는 피해가 커요 이거는 뭐 정신나간 인간 감옥서 쳐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윤석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이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또 세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되지 왜 상법까지 개정하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꿈수죠 꿈수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 권력이 산업자본이 그동안 해온짓들이 너무 폐해가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하자면 지금 재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그동안 뻥 뚫려 있었습니다 뻥 뚫려 있었는데 상법 개정은 자기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고속도로에 약간 요철을 주자는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절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은 시작이에요 그동안 마음대로 횡포를 부렸던 고속도로에 요철 구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고 다소 지나다니기 불편하게 만드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 이후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국힘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고속도로가 12차로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었는데 요거 한 차로만 줄이자 자본시장법상의 회사의 분할 합병만 좀 까다롭게 만들자 그럼 뭐냐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런다고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락으로 HL에서 왜 자사주 기부 문제가 시끄러웠잖아요 회사의 분할 합병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내놓는 얘기도 물적 분할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20%를 먼저 배당하자 그거는 그냥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마음대로 썼던 분할 합병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차로 고속도로가 11차로 그냥 한 차로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다닐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많아요 방법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거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재벌에서는 상법 개정은 더 불편해지니까 그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물고가 트이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소송 제도를 개혁하고 시작이니까 그리고 전자주총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깨알아 홍보를 하자면 제가 쓴 소액주주혁명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 안에 거기에 제시됐던 10가지가 차례차례 이루어지면 그러면 미국 같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함부로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당하고 그래서 재벌이 자기 재산에 축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상법 개정으로 가겠다라고 토론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게 개혐 때문에 일단 탄핵이 중요하죠 상법 개정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 국선호가 탄핵이야 탄핵이 힘을 좀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생각하고 챙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채널로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기엄 선포 경위를 추궁하는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추미애 의원도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현장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채널로 보시면 또 현장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고 이걸 따져묻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국회 병력 투입은 국방장관이 지시했다라는 김선호 국방 차관의 대답도 있었고 뭐 실탄 지급은 안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영현 장관은 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상기엄 선포 직전인 것 같은데 요새는 현역 군인들도 휴게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특전사 장병들의 휴대폰을 다 회수해 갔어요 미리 회수해 갔고 미리 회수해 갔어요 근데 그게 아직 반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조만간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무서운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장병들의 휴대폰이 반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 상황이 만들어지기로 그래서 탄핵안 표결 중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촛불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용남 의원도 그게 함께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하기도 했고 있지만 너무 심각한 전국이고 다음 주에 저희가 정말 다시 또 방송할 수 있는 시간 기약을 하면서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국회에서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도 60명씩 조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바로 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계속 함께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오마이 TV를 통해서 계속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또 뵙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